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한 제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대기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는이라 아멘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죠 자연 앞에 다시금 인간의 무력함과 바벨탑의 무너짐을 다시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남이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그럼 모인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 너무나 이런 비가 한꺼번에 많이 내려오니까 인간의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당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너무 난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참 이 비해를 입은 분들이 너무 많이 있으셔서 참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괜찮으시죠 이렇게 새벽 기도 왔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괜찮아서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2002년 하면 이제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2002년 아마 많은 분들이 2002 월드컵을 떠올리시기도 하겠습니다 그게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가 저희 나라가 4강까지 올라갔던 그 2002년에 월드컵의 기억이 20년이나 지났습니다 월드컵 이야기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저에게는 2002년에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끝난 WRC 1998년도에 시작해서 이제 세계 랩런트 대회가 2002년에는 미국에서 열렸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근데 저는 너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참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때 미국 워싱턴에서 이렇게 진행되어졌던 WRC에 제가 이렇게 참석할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스페 엘리트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벌써 2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을 했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리고 지난주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두 명의 기업을 데리고 WRC에 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WRC에 참석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면서 어린 랩런트들을 훈련시키는 분들을 볼 때에 의하 참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랩런트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들도 언약의 여정을 굳건하게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미래살리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부르셨다라는 그 언약을 확실히 붙잡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즘 이렇게 자고 일어날 때 누군가 내게 소리치는 것 같습니다 헤븐니 파워 이 찬양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찬양이 눈 뜰 때마다 누군가 나에게 소리치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그냥 노래의 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원한 제사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의 안제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어야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원리를 깨달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을 때 창조 원리를 듣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물에 새는 하늘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다 이게 창조 원리라면 우리에게는 영적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간다라는 것 매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듣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는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응답하신다라는 걸 더욱더 깨달아가고 있는 영적 원리를 깨달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루아침에 잘 깨달아진 것이 아니죠 누군가의 계속되는 전달이 있었고 그 전달로 인해서 하루하루 깨달아가고 있는 은혜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우시지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적 존재로 짐을 받았고 이 영적인 상태를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죄를 일상적인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법을 어기는 것을 죄로 생각하기도 하고 양심이나 도의에 벗어난 행위를 죄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죄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크라임이란 형폭삼으로 규제, 금지되어 있는 이 행위 고의적으로 실행했을 때 이 행위를 죄라고 부르고 신, 종교적인 견해에 생각되는 도덕적 악을 구별하는 이 두 가지 단어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적인 견해에 있어서 죄라는 개념의 여러가지 성경적 배경을 알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못하기 때문에 전도가 필요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요 우리가 불신자일 때 하나님을 떠나 죽어있던 우리의 상태에 우리에게 들리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아가고 있다라는 이 엄청난 사실이 감사와 축복으로 누려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독립적이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심에 불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무한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분으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무한히 선하시고 무한히 공유로우신 분인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에 의해 창조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은 피조물인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죄가 범한 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악의 알간 나무를 왜 만들었냐고 따지기도 하는데 결국 문제는 선악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한 그 명력의 불순종한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악과 말고도 다른 것으로 정할 수 있었을 파는 문제를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책임 전가하는 이것이 지금도 우리의 불신앙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요 인간이 죄를 짓고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 아담은 하와 때문이다 하와는 뱀 때문이다 결국 타락한 천사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데 잘못 사용함으로 세상에 죄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본성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가진 본성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생겨났다는 것이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엄청난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죽음과 오염입니다 성경이 말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의 처벌을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죽음은 가장 먼저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죽음을 우리는 영적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죽음은 인간의 몸과 영혼이 분리된 육신의 죽음도 이어지게 되어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최고 최종적인 죽음 정말로 우리가 최종적인 죽음은 인간은 영원한 지옥에서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 고통을 막게 되는 영혼이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러고 정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우리의 죽은 상태를 지금도 우리가 부신자들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염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죄 때문에 부패하게 된 것을 말하게 됩니다 즉 오염이라는 건 아담이 육체와 영혼 전체의 죄의 영향을 받아 기능의 왜곡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본성의 오염으로 인해 인간 모든 영역에 죄로 물든 전적 타락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선을 분별할 수 없는 능력이 사라지게 되어 우리 스스로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 무능이 생겨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 영혼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인 지성, 감정, 의지의 모든 부분이 부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고 있지만 내 의지로는 못하게 된 것이 죄의 결과로 온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은 자아상이 외복되어 자기를 과대평가합니다 불신자들은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의 위치를 벗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며 자기가 곧 법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경우 또한 과소평가를 하게 되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무가치하게 존재되어 인식되어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열등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오염된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깨어나 영이 살아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9절부터 25절까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오 휘장은 꽃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붓이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봐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저께 이렇게 비가 많이 왔지만 예배를 모여서 예배를 하고 포럼을 할 때 얼마나 좋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 성도님들을 볼 때 얼마나 기쁘든지요 어떠한 성도님은 혼자서는 기도가 좀 잘 안되신다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누구는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나는 잘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본인의 솔직함을 내어놓고 다시금 믿음의 고백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 이것이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이 세상에 아무런 근심, 걱정, 생각이 안 나지고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우리의 상태가 계속된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복인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의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처음 지혜를 허락하셨을 때 얼마나 그 아담이 똑똑했습니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정복하며 다스리면서 살아갔던 그런 지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 더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고 서로 돌보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으로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날아가 오기를 기도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되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잔이라 오늘 말씀이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라라는 이 제목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다시금 오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이 영적 사실을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자기 마음대로 거짓의 아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른받은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이 죄를 우리에게 다 용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업으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확인하시면서 확신하시면서 오늘도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